여러분 반갑습니다. 마랑입니다. 제가 이제 슬슬 다이어트가 들어와야 하며 또한 운동 자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고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돈이 좀 들더라도 두 명의 고용인을 뽑기로 했습니다. 오늘 어깨 운동할 거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, 패한. 나가. 진지하게 두 분 일단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저는 들쥐입니다. 전 개벌레요. 아 개벌레. 아 배. 배. 우리 개벌레님이랑 들쥐님. 어느 날 당신들의 알고리즘을 장악해버린 두 여성. 한 명은 맨날 취해 있고 한 명은 맨날 울고 있고 과연 그녀들은 누굴까요? 룸메이트 11cm.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진짜 나 오늘 좀 의심해 드네요. 저희 옆에서 응원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. 그런 거 필요 없고. 화이픈 신뢰랑 들어라.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. 진짜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할 거예요. 할 거죠. 준비 돼 있어요. 그리고 오늘 패이 그렇게 맞추는 걸로. 네. 한 시간에 그 정도면은 괜찮은 거라고. 문이잖아. 한 분도 아니고. 제가 고용주입니다. 고용. 이인이에요. 네. 하하하하. 하하하. 진짜 진중하게 안 하면. 제가 고용주 입장에서 따끔하게. 밀리네엄 세대의 주먹이 얼마나 센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운동 전에 해야 되는 게 뭐 있어? 거울로 바디 체크. 부스터를 먹어야 돼. 처음이라 모르는구나. 부스터를 먹어야 돼. 가서 부스터 좀 사와. 상큼한 냄새가 나요. 풀이 뭐할까. 초미냐가 파주는. 부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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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환 그려준다. 오빠 사냥이 완전 생겼어. 와 어깨 운동 진짜 잘 되겠다. 진짜 부럽다. 술 냄새 한 번 맡고 올리지 않을까? 이제 조명이야. 일단 10시만 끼워봐. 10시만 끼워봐. 10시만 끼워봐. 10시만 끼워봐. 10시만 끼워봐. 10시만 끼워봐. 파이팅 한 번 더. 하나 둘 셋. 파이팅. 한 번만 할 거 더야. 진짜 집중해야 돼. 네. 네. 와. 와. 오 괜찮네. 와. 멋지십니다. 50만 더 드려줘. 50이요? 50. 50. 50. 네. 2.5만 더 줘. 2.5만 더 줘. 와. 와. 야 이거 미안한데 나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. 네. 우리 개벌레랑. 대. 우리 물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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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구만요. 여기 뒤돌아봐. 오케이. 딱 좋은 거 같아. 대. 2. 다. 4. 2. 3. 4. 4. 4. 대박이다. 파이팅. 5. 4. 5. 5, 되셨습니다. 선수 입장. 오케이. 너무 오래 앉아 계신다. 네 방금 끝났잖아. 이거 빨리 빼가지고 10만 넣어줄 거야.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아 좋구만. 빨리 빨리 빨리. 좋아. 그래. 어. 아이 맛있다. 좋아. 야. 셋. 하나. 둘. 아. 고객님 빼고 5 빨리 5. 오. 드롭 세트다. 드롭 세트야. 드롭이야. 드롭. 아. 가자. 아 우리 완전 보도 잘해준 것 같아. 좋아. 지금. 지금. 지금은 괜찮네. 드롭. 가자. 빠르게. 오케이. 아우 씨. 오케. 예. 어머. 어머. 옷을 벗는다. 어머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어? 뭔 틀어진 소리였는데? 뭔 틀어진 소리였는데? 형광나시님을 보여줘. 설균형님 선물 준건데? 설균형이 뭐예요? 설균형님. 오케이. 나 일단은 15죠. 그냥 10 하나 5 하나 되면 안 되나? 이거 10년인데? 15가 없는데요? 저거 없으면 심력. 심력. 땡큐. 좋아. 아 손이 안 좋아. 아우이씨. 형과 고구마도. 야 다쳐 그만해. 얼굴 안 엎드려 보이게. 오케이. 오케이. 그 다음에 무거운 게 뭐 있어요? 18도 있어요. 8. 이거 18이야? 18. 18 받으세요. 요 18을 받으세요. 마지막은 22エリスト. 오케이. 오케이. 조용히 해 봐. 할구ЕТ 오케이 안돼 안돼. 해보죠教 오케이 오늘 이 보조 어떠세요? 여보 여owych 하마야 죽어 하마 죽어 6! 먹으라! 8! 자 가자! 가자! 물 마칠 시간이 없어요 마랑이가 좋아하는 아령 특이 화이팅! 4! 4! 5! 100개만 넣어! 하다 죽어! 6! 2개만 넣어! 그래! 1번! 맞아! 반나! 2! 끝! 타이탄이 운동 보조하는 거 어떠세요? 원래 이게 꿀알바거든요? 꿀알바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저분 인성이... 실례지만 사장님이 힘든 거 들 때마다 성격이 이상해져요? 위험해! 20X20 가이로드로 출발합니다! 야! 자아! 오케이 올래야? 오, 더워 오 가자 쉬운데? 오, 가벼운데? 힘 남아가는데? 아홉 열 뭐야 2.5? 아, 2.5 콜 2.5 킬로 닿았지? 네 했어요 어? 무슨 일이야? 2.5 킬로 여기 힘난데? 2.5밖에 안 내놨어 2.5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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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 다 떨어졌네 3세트인데? 가자 오, 왜 이렇게 악하지? 갑니다 야, 왜 이렇게 먹어? 오, 씨 좋아 둘 셋 하나 넷 정정 야, 이거 안 되겠는데? 아니, 아니야, 견뎌 할 수 있어 야, 이거 안 되겠는데?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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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여덟 아홉 하나, 죽어 하나, 죽어 오케이 자, 15개,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자, 고 언니, 여긴 겨드랑이 아니에요? 아닌가? 자, 뚜빵아 셋 넷 하나 다섯 빨리, 셋 일곱 일곱 빨리해 아홉 열 더 세게 밀어 뛰어나봐 열 수 빨리해 열 수 열 수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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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여덟 야, 개볼래 야, 나둘게 하나 둘 하나 셋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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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용주는 너 너 저 이런거 못드냐? 네 아홉 아홉 왜요? 니 오빠 몇살이에요? 저희 오빠요? 28이요 데려가 대신 옆에 오빠 뭐해요? 오빠의 복싱 편집 빼 편집하세요? 아홉 아, 복싱는데요? 아뇨, 그냥 취미 복싱 아홉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아홉 둘 셋 아홉 좋다, 이거 아홉 아홉 좋아 아홉 너 지금 어깨 잘 먹었어, 기분 좋아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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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아홉 아홉 마지막 일이 남았어 아 단백질 섭취 그렇지 어홉 맛있으면 이거 사야지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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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스스로에게 한 번 진짜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서폿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? 들지? 열심히 했다. 열심히 했다. 만족도 10점 만점 몇 점? 8점 7점. 그래도 양심과 준수하네. 저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. 저는 운동 서포트를 넘어서 공기 부여와 에너지 충전 응원까지 겸비해서 몇 점이요? 만점? 이상? 편집하세요. 처음이잖아요. 둘이 서포트 그쵸? 너도 물 가고 너무 잘했죠? 열심히 열심히는 했어. 둘이 그래도 내 딴은 애기들이잖아. 애기들 이렇게 떼고 싶네. 넣어두세요. 그래도 서포트 해주신 우리 둘째님이랑 이름 기억 안 나죠? 왜 안 나? 대벌레. 감사합니다. 너는 룸메이트 11cm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막 올려요. 근데 그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. 해주시고 완전 이쁘고 그쵸. 우리 성격 진짜 둘이 좋아요. 그쵸. 둘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우리 모두 잘 되자. 안녕. 안녕. 이제 꺼지네요. 가자. 수고하셨어요. 네.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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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